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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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floce 청춘질러 오늘 백발 하느시모다 harms 우산호 지난해에는 재경공은 눈물이 돌아오나 분수 주품곡은 한무제의 소름이라 장아도다 해지숙제 수양산 하늘 깊은 곳에 재미허다가 가사를 허건들 초록같은 우리 인생도 허건들 이를 어디 알겄느냐 아따 복습 잘해오셨네 이제 거기까지 해서 어려운 데는 대충 넘어갔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쉽다고 해도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안쉬운 데를 돌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세번째 박에서 10번째 박에서 하는거에요 일곱 여덟 아홉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승지강산도 세번째 박 가가 아홉번째 박이에요 승지강산 구경가자 할거에요 하나 둘 승지강산 구경가자 승지강산도 네번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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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하나 열두박자 열하나 열두 박자. 다시 하나 둘 셋. 금강산 투르 가니 이렇게 가니 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강산 다시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가 가니 니가 합해서 들어가요. 그 다음 장단에 니가 합해서 니 천천히 이렇게 니 천천히 이렇게 시작 천천히 경산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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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이 경이 아홉 번째 박 경산이오 천은 셋째 박 셋째 넷째 그러니까 니 천천히 이렇게 되니까 천이 세 번째 박인 거죠. 니 천천히 천천히 경산이오 이렇게 되니까 시작 니 천천히 경산이오 곳곳마다 경계로 문화까지만 할게요. 곳곳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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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로구나 경계로구나 구가 아홉 번째 박 구가 아홉 번째 박 경계로구나 시작 경계로구나 국곳 곳곳마다 경계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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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야야 친구들아 하나 둘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세 번째 박이죠 하나 둘 승지강산 구경가자 하나 둘 셋 금강산 트럭 시작 하나 둘 셋 금강산 트럭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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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이 세 번째 박인 거예요 천천히 경산이 아홉 번째 박인 천천히 천천히 경산이 시작 천천히 경산이 꽃꽃마다 경계로구나 이건 합이에요 꽃꽃마다 경계로구나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야야 친구들아 시작 하나 둘 야야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세 번째 박인 시작 승지강산 구경가자 하나 둘 셋 금강산 금강산 트럭 가니 네 번째 박인 금강산이 하나 둘 셋 금강산 트럭 가니 천천히 경산이 경산이 세 번째 박인 천천히 경산이 곶꽃마다 경계로구나 곶꽃마다 곶꽃마다 경계로구나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요 야야 야야 친구들아 하나 둘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승지강산 구경가자 구경가자 금강산 금강산 트럭 가니 하나 둘 셋 금강산 트럭 가니 하나 둘 셋 가니 서버 고경 가니 가니 이 그녀 거 کے 가니 미 하니 가니 고경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하나 둘 승지강산 구경가자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가니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가니 천천히 경산이요 꽃꽃마다 경계로구나 꽃꽃마다 경계로구나 좋아요 소리들이 옛날에 배웠던 회원님들은 많이 늘었고 최근에 배우시는 회원님들은 잘 따라서 하시네요 어려운 노래를 한 번만 더 하고 개구리를 대망의 개구리로 갑시다 야야 친구들아 하나 둘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헤이 하나 둘 승지강산 구경가자 하나 둘 셋 금강산 트럭 가니 하나 둘 셋 금강산 트럭 가니 천천히 경산이요 천천히 경산이요 천천히 경산이요 천천히 경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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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경산이